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이란 무엇일까요? 정치 후원금은 크게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국가보조금 배분률에 따라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으로 나뉩니다. 즉 쉽게 말해 후원금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직접 후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을 후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 후원금센터에 접속해 신용카드, 신용카드포인트, 계좌이체, 휴대폰결제,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. 이와 더불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개인에게는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세액이 공제되며 10만원 초과금액은 해당 금액의 15%를,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 등의 변중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예방해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과 발전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정치 후원금,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한 소액다수의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? NEC 뉴스 조주은입니다. 강연 감사합니다.